반갑습니다. 탑사 사장님들 이렇게 오늘 줌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사업 설명과 후속 조치, 여러분 성공 가이드북에 있는 강의할 강사 노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투자해가지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꼭 성공할 걸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공 가이드북에 있는 걸 다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고요. 잠깐만요. 보이죠 잘? 화면이?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예예. 잘 보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애터미 사업에 오신 분들도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 소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주로 은행에 있었고요. 애터미 사업은 지금 한상현 총장님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이 정보를 받고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어떤 다단계 어떤 편견 때문에 사실 거부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한상현 총장님이 계속적으로 저를 후속 조치를 할까요? 계속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어느 날 이건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누구나 다 알듯이 저도 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제 노후 준비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밖에 지금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점점 힘든 삶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히 보신 분들은 그 희망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다 박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꼭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덧붙여서 강의를 시작을 할 때인데요.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있어서 저희 탑에서 만드는 시스템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전은 성공의 8단계 중에 사실은 사업설명과 후속 조치예요. 그러면은 사업설명은 또 왜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상을 하는 데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사업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왜 사업자를 발굴해야 될까요? 결국 내 사나 좌측과 우측에 결국 우리는 애터미 소비자를 많이 모으는 어떤 네트워크를 짜는 건데 나 혼자 짜면은 한계가 있겠죠. 결국 그래서 나와 같이 비전을 보고 사업을 같이 이끌어 나갈 파트너 상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사업설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 경우를 통해서도 제가 한 2년 반, 3년이 안 돼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업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도 만들었지만 저는 사업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기에요. 하루에 한 3번, 4번 할 때도 있었고 최소한 2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사업설명이 결국은 답이었다. 어떤 조직을 많이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사업자가 나왔죠. 물론 부업을 했지만 박진호 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철익석이라든가 바로바로 저랑 동참한 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사업설명 때문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필수적으로 횟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명단을 통해서 과연 하루에 내가 몇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설명을 또 얼마나 할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여기 보시면 막무가나로 가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초벌고의라고 그러죠. 그분이 어떤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이 열렸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것을 알아보는 상황이 됐다든가. 여러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알 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벌고의를 해놓은 다음에 이따 설명을 드렸지만 스폰서님이 사업설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 지렛도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게 그 내용인데.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사업설명을 해줘라. 그래야 확률적으로 거기서 소부자도 구분이 될 거고 또 사업에 관심은도 나올 거예요. 저희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서는 3개월 내에 30명 이상은 사업설명을 해라. 그러면 결국 두세 명, 작게는 두세 명에서 많게는 네다섯 명이 아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은 또 처음에 너무 장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거를 함으로써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 근거가 되겠다. 한 번에 사업설명을 듣고 그분이 사업을 확실히 확신을 갖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설명 한 번도 확신 든지 않았거든요. 결국 계속적으로 어떤 미팅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아하고 있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피라미드 다단계와 비교할 줄도 좀 아셔야 되고요. 또 연금성 소득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좋겠죠. 그런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제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또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금 초창기 이템이랑 달러 전국들이 있죠. 아자머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 런칭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자머를 보여주면서 또 설명하면 아마 좋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초보자는 잘 모르는데 저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은 이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없는 게 굉장한 매력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어떤 제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 사업만 사실 이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특장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만 써도 괜찮다는 3개월 이내 고객 만족 보증 제도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한선 제도. 이것도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건 결국은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한선 제도는.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무한 단계 글로벌 원서버로 간다는 것. 다른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네트워크 회사가 없어요. 현재, 현존하는 회사. 물론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서버로 가는 데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다. 그다음에 애터미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1강에서 배웠지만 꿈과 목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결국은 돈과 시간의 자유.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애터미를 하나의 도구다. 이것도 설명의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 친구들도 새로 생기는 거고 또 핵심은 저 같은 가장인 사람들한테는 핵심이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니겠지만 자네에게 또 상속까지 된다는. 이게 굉장히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사업 설명을 듣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쳐대서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향후 스폰서의 후속 미팅을 꼭 잡으셔야 된다. 또 세미나 아니면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 제거해야 되는 각종 시스템이 있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스폰서들이 하고 있는 어떤 미팅 이런 데 반드시 초대를 해야 된다.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그냥 납두부 방치 해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후속 미팅이 중요하다. 사업 설명 이후에.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사업 설명을 듣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가. 이게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그래도 지렛대예요. 호일러 법칙은 뭐냐 하면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초대자 그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BC로 놓고 볼게요. 호일러 법칙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나의 인맥은 내가 설명을 해라 보면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믿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믿을지 신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애터미에 대한 정보는 신뢰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제3자 즉 전문가에 의해서 그분이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애터미에서 전문가는 여러분의 스폰서죠. 결국은 물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는 됩니다. 그분을 소개를 해서 그분이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 욕을 또 할게요. 그럼 각자 역할이 있어요. 호일러 법칙에서 반드시 사업 설명할 분들은 사업자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자세는 외적인 자세도 있지만 열정적인 자세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진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스폰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자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된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설명서 하시는 분이 다 되죠.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이 직업이 어땠라든가 아니면 지금 뭔가를 찾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경험 많은 스폰서님들은 아마 시에 고객 초대받은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스폰서, 사업 설명하실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에디파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전문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듣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한 예로 내가 아는 선배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스폰서가 어릴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내 아들이라든가. 이러면 이미 그 사람 듣는 분이 이미 어떤 고정관념이 아들이야? 젊은애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사업 설명을 듣는 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화만 한 30분이든 한 40분이든 만약에 사업 설명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만 전화 좀 꺼놓으실 수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화도 이렇게 껴놓고 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음식을 준다든가 그 시간인데 결국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나중에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만날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파트너 사님도. 그래서 파트너 사님도 그래요. 점심시간은 피하자. 점심시간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심시간 피하고 점심 먹기 전에 아니면 식사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서요.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보내 드릴게요. 보시면 스폰서님한테 정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활상황,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이런 그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포츠 프로모션 충분치 못하면 아까 어떤 객관적으로 그분이 듣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겪는 거예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자꾸 카톡으로 꺼내드리고 제품 설명 카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제품을 보고 있어요. 제품 설명서를 카톡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 주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후속 미팅 시에는 스폰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내가 추가 사업 설명 애터미 외 대화 스폰서 설명 끼어들고 만져야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후속 미팅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스폰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업 설명이 뭐가 잘못된다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사업 설명을 할 때 내 스폰서님이 내가 아는 거와도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이 사업 설명이 이게 아닌데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스폰서님에서 사업 설명자에서의 어떤 건의가 없어져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신뢰성 있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명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사업 설명할 때는 끼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미팅 초대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우리 탑에서 하는 어떤 사업 설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폰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도 또 초치는 분이 계세요. 일요일 날 나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날 내가 갈 수가 없어. 그걸 들을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그날 여러분들은 그날 약속이 없지. 그날 약속이 없더라도 이날은 내가 한 번 시간을 내서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을 건너뛰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 설명이 됐어요. 그다음에는 결국은 후속 조치인데 팔로우업과 팔로우 드로우가 있어요. 팔로우업은 뭐냐 하면 결국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사업 배전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48시간의 인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된다. 희석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어디서 전용조냐. 우리 탑에서 하는 각적 사업 설명도 있고 또 본사에서 하는 각적 세미나가 있죠. 아마 주간 시간표를 보면 매일매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서 같이 들어야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줌에서 듣는 거니까. 아니면은 저처럼 뭐 센터가 있다거나 사랑방이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한 걸로 봐서는 그냥 집에서 듣는 것보다는 어떤 사랑방이나 센터에서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48시간에 꼭 여러분이 초대하셔라. 후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듣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걸 후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물질 쪽 후원도 있지만 인 쪽, 시간 쪽, 정신 쪽 후원도 있다. 그래서 후원을 하실 때는 시간, 거리, 횟수 이런 비용을 계산하지 말아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을 수없이 많이 후원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어떤 돈도 안 될 때 오토 판매사 정도 됐을 때 지방을 저는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비용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수입보다. 왜? 결국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후속 자체에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얘기는 내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애터미를 알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후속 조치를 할 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많이 도로줘라. 그리고 지나친 베르는 기회를 뺏는 행위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장 그분이 사업 설명도 듣고 관심이 있는데 그분 사정을 너무 봐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중요한 미팅에 두 명 세미나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어떤 세미나 그분이 이제 제일 큰 세미나는 석세스 아카데미죠.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 반드시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일요일 날 뭐가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사업자가 빨리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하셔야 돼요. 실내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요즘 만나면 석세스 아카데미 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음에 초대를 할 때 휴가 되라고 그럽니다. 어렴풋이 그냥 오후에 12시, 1시부터 해서 6시 반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을 잘 안 내더라고요. 중간에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분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저는 휴가를 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초대하는 게 초대가 잘 돼요. 그냥 한 번 그날 시간 있으면 한 번 와볼게. 와볼래?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는 꼭 여러분들이 배려하지 마시고 왜? 그럼 이 석세스 아카데미여서 저 같은 경우도 석세스 아카데미 듣고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너무 배려를 하게 되면 그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기가. 그래서 꼭 석세스 아카데미나 중요한 세미나 들을 때는 배려하지 마시고 저처럼 휴가를 내라. 아니면 예전에 제가 많이 초대했던 거는 음식점 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은 제가 음식점 가게를 적고 오라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 파트너가 딸려옵니다. 그냥 어중찾게 초대하면 초대도 안 되고요. 강력하게 초대를 할 때는 그분이 장사를 적고 오라든가 회사 다니는 휴가를 내고 오라든가 휴가 내서 온 사람이 박진호 본부장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 잘 된 거예요. 직장 다녔는데 그때는 1박 1일이었죠. 그래서 휴가를 내렸더니 진짜 휴가 내고 석세스를 왔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회사 안 다니죠. 결국 그 선택 하나 잘 된 건데 여러분 이거는 강력히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전을 가진 사업자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이게 팔로우 투루예요. 후원은 이따 나오겠지만 계속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 있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과연 어떤 파트너가 내 생장점이냐 이거예요. 생장점은 이거예요. 몸을 직접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한 거죠.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성공을 못하겠다. 즉 내가 먼저 변화를 결단을 하고 여기서 변화 결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적 자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낸다든가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결단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찾아야겠죠. 결단한 사람은 뭐라고요? 일단은 시간을 내요. 애터미 내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안 내요. 시간이 내가 남여내겠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외적 자세 특히 외적 자세도 결단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뭐냐 일단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복으로 다 입더라고요. 와이사스도 다 입고 즉 정장 스타일로 즉 사업가의 자세로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장사꾼의 복장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왜 누구를 만나서 컨택을 할 때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럴 텐데 내 모습이 장사치처럼 보이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하는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거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결단하신 분들 생장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덱스 즉 여러분들이 아는 인맥도 덱스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계속 회원을 달고 내려가는 거고요. 포인트도 아마 그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생장점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의 생장점을 찾아서 계속 후원하는 것이 결국은 후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후원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선을 정하는 거예요. 지역적 거점을 꼭 마련해서 왜 조금 하다 보면 파트너도 생기고 후원할 때가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선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일산이다 아니면 강북이다 강북을 갈 때 그쪽 구역을 도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동선별로 움직여라. 그리고 날짜도 정해져서 요일별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든 아니면 관심이 생기고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나를 정해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그러면 결국은 후원이 잘 안 될 겁니다. 팔로우 요일을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약속을 지키면서 그 요일을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방에 내가 매주 화요일을 간다 그러면 매주 갔고요. 매주 수요일을 간다면 수요일을 갔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타업 시스템에서 하는 게 133이죠. 이것도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정교적으로 끝까지 하는 건데 하루에 세 달 동안 하루에 세 번의 미팅을 갖는 거죠. 이게 후원입니다. 지속적인 후원. 이 도표는 나중에 간단히 이 133을 설명드리고 처음 든 논문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초기에 많은 사람을 전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제품만 관심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약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명단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이 다가 아니고요. 이 도표는 결국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15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월요일날 1일 이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겠더라고요. 너무 시간을 간격으로 만나면 결국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매주 안만 저기 안만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겠죠. 물론 두 번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세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여러분이 꾸준히 이제 여러분이 만나다 보면 결국 알리고 계속 사람들 만나면 이 도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횟수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을 설명하는 회수에 따라서 이 도표가 빨리 만들어진다. 가급적이면 이 1, 3, 3 도표가 빨리 만들어지고 반납합니다. 1, 3, 3 도표가 만들어지면 증명은 돼 있죠. 우리가 요구하는 오토판매서는 돼 있을 거다. 1, 3, 3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그래야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거까지 하면 오늘 너무 많아요. 의석조치의 핵심은 요건데. 잠깐 내리고요. 정리를 하나 또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빨리 왔는데 어떻게 이해는 됐어요? 예? 예, 예, 예. 공유화면으로 또 하나 더 띄워서 여러분들 책 49페이지서부터 지금 한 건데요. 이거를 한 서너 페이지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게요. 잠깐만요. 자, 보이죠? 네. 화면 좀 키우고요. 오늘 제가 사업설명 후속 조치에서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결국 이거죠. 사업설명을 할 때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다음에 상대방이 과연 뭐를 원하는 건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상속에 관심이 있는 건지. 가장으로서 아니면 연금에 관심이 있는 건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사업설명 키워드를 찾아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대상과 상황에 따라 그분이 주구냐. 아니면 네트워크 경험자냐.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거냐. 장영업자. 그분에 따라 유통으로 여러분이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순히 주부로서 어떤 제품의 경쟁력으로 하면 그분이 사업성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더위같이 또 경험자다. 그러면 보상 플랜의 특징에서 많은 비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 애터미 사업은 유통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잘 되겠구나. 이런 비전도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되고. 유행이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들어주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 소득이라든가 현실 점검을 통한 노후 준비. 그다음에 우리 노영석 사장 같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꿈을 터치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상속은 별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꿈. 결국 시간과 오늘로부터 자유는 결국 본인은 뭐 할 거냐. 젊은 친구들은 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따라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들죠. 중요한 건 같이 또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심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후속 조치 잘하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후속 조치 잘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거 있던 것 같아요. 만나고 또 뭐 해야 돼요? 만나고 또 뭐하죠? 다시 만나라. 후속 조치는 이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분을 후원을 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이제 소원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먼저 관계해보라고 해라 그러죠. 여러분 먼저 신뢰를 쌓아놓고 만약에 이제 신뢰를 통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예요. 그분이 아직 사업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후속 조치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전화를 통해 든가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좋기는. 제품을 더 쓰게 하면서 계속 만나는 과정은 물론 제품 전달을 늦으면 그리고 여러분 신뢰 쌓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듣게끔 초대를 꼭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물건만, 제품만 써갖고는 여러분 조직이 안 커져요. 소비자는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어떤 관심 소비자죠. 이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8시간 안에 다음 미팅에 꼭 초대해라.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프리젠터션을 듣던. 왜? 밖에 나가서 한 20, 30분 동안 아니면 짧게 20, 30분은 애터미의 정확한 비전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뭐 APP라든가, 옷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주문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커간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와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초대하기 위해서 이분을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자, 48시간에 해서 또 미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또 미팅을 또 해야 돼요. 결국은 많은 미팅과 세미라를 통해서 그분이 확신과 자신감이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한번 사업하기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시스템에도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자, 그리고 본인한테는 결단을 하고 또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자, 이분들은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시스템 안에 자리 잡으실 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초기에 실수하는 분들이 이분이 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를 응용이 너무 많아요. 딱 달라붙어갖고요.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여러분들이 달라붙어서 시스템에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뭐 하는 거겠어요? 성공의 8단계 A화.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면서 같이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1, 3,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경험 없는 초기 사업자분들은 그분만 믿고 기양 납돋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이 넷덕 사업 특징은.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후속 조치가 사업을 결정한다. 이거죠. 책자에도 있어요. 만남과 초대는 약 25%. 사업 설명이 20%. 결국 그분이 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느라고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계속 됩니다. 아멘